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대바자회를 엽니다.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복지관 1층과 2층에서 진행되며, 바자회 첫날인 19일에는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. 의류와 신발, 문구, 완구류를 비롯해 주방용품, 생활자파 등 다양한 물품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. 이틀 동안 모인 바자회 수익금은 저소득층 노인과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.